오늘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알아도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을 위하여 감옥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의 마음에 에베소 교우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소 교우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풍성한지 정말 알까? 에베소 교우들이 주님의 사랑의 감격에 넘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간절하게 에베소 교우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넓이와 또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제발 에베소 교우의 성도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아십니까? 정말 누리십니까? 이따금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수도 없이 들었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들었지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또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 앞에서 조금 더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뭔가 좀 느낄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소리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외칠 정도는 아니라도 뭔가 마음 속에서부터 놀라운 평안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뭔가 새로운 삶의 의욕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뭐 이럴 정도는 되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말을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성도들이 만약에 있다면 무슨 까닭이지요? 사도바울이 에베설 교회 교우들에게 그 문제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설 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옵소서 이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사도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자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에베설 교우들이 알기는 거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더 알라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도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 말은 당대에 최고의 학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도 잘했어요 웅병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한번 설교하면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어요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대만 알 따름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볼로가 알고 가르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볼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았어요 어느 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가 전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모른 거일까요?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는 거죠 아볼로에게 그 점이 없었던 거예요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박지성 선수 다 잘 아시죠? 누구를 예를 들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모르는 사람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박지성 선수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친밀히 아는 사람 아주 친한 사람 박지성 선수를 사랑하고 박지성 선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런 관계로 박지성 선수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예수님과 친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그러면 예수를 실제로 아직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우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이것보다 놀라운 이야기가 어딨나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이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이 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실제로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실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착하고 성실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성품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아니면 영적으로는 여전히 왕구합니다 사람이 성실하고 성품이 좋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보면 본인도 깜짝 놀랍니다 늘 자기 자신은 성격도 좋고 또 성실하고 또 착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보면 내가 그렇게 왕구하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본인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9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이 말씀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사랑으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소설을 읽은 것하고 실제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도 없이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면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삶 전체가 다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랑을 할 수 없다면 그는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말하는 것과 얼굴 표정이 벌써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기를 사도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보배 같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복음을 믿게 된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축복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르면 교리적으로 십자가의 복음만 알고 믿는 것에 그치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실제의 삶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도 내가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질이 바뀌지는 않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다 알고 믿는데 그런데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은밀한 죄의 유혹 앞에서 승리하게 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방황해하고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거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왜? 실제로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복음에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이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속죄 받는 데서만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너무 놀라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정말 알고 나면 그리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옛날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헐뚝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말을 옛날처럼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게 은밀한 죄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습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는 모든 문제는 원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아직도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 속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 속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우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겠다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정말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나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그런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알게 될 때가 올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생각하고 오래 다니는 것만 버티는 분들은 지금 빨리 포기하세요 오래 다녀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새신자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어려울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오래 교회에 다닌 거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직분하고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직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더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신학을 내가 하지 않아서 신학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 열쇠가 오직 하나예요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어떻게 그냥 어거지로 믿을 수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지요 손에 붙잡히지도 않지요 귀에 들리지도 않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어떤 세신자 한 분이 예수를 믿으시면서 바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체험도 하고 이분이 자기도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형편이면서도 전도자가 되었어요 주변에 있는 가족, 친척, 직장, 동료, 친구 가릴 것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불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자기보다 예수를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하고 그분과 논쟁하다가 불신자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지고 왔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막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그래서 제가 대부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러나 그는 예수를 안 믿어요 이분이 얼마나 분해하는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제부터 전도 안 하겠대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겠대요 그 사람한테 이기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신학교에서 다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논쟁을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말리느라고 혼났어요 신학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도는 전도하는 것은 신학을 해야 전도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전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귀신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분 정도로만 알았어요 성령 받고서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야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자가 됩니다 불을 받았다고 그러죠 불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본 거죠 눈이 열려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달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저 교우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좀 만나고 싶은데 라고 이렇게 소원하시는 분 정말 나도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쉽습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쉬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에 오시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은 믿음으로 알아요 내가 믿기만 하면 돼요 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이 목사님에게 가서 설교를 듣고 저 목사님에게 가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 기도원에 가면 은혜를 받을까 저 집회에 가면 은혜를 받을까 하고 찾아다녀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집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그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알게 돼 있어요 열쇠는 여러분이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바깥에서부터 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을 그저 도와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준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죽을 때 가서 필요한 줄로 알아요 천국엔 가야 되잖아 그때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집안일에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직장일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무슨 계약하고 거래하고 사고 팔고 그거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애들 진로 공부 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 관계라고 한다면 뭔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야 그것도 친구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신 것을 진짜 믿으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요 그걸 진짜 믿으면 하다못해 물 하나 먹어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요 돈 하나를 써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그게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은 저 개인적인 신앙의 축제였고 제 목회의 과제였어요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던 저는요 예수님께서 진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기가 더 어려웠어요 실제로는 아닌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가 보니까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했어요 예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뭔가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려고 했어요 주님은 정확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래 말씀과 성령의 역사면 충분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이 오셨음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기를 구하시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시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기를 여러분이 구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암시아 자막 by 이시라